너무 감사해야죠. 얼마 남지 않았던 얼마 남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망쳤는데 중간에 3월쯤 됐는데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라고 하면 위기이고 수습이라도 해보겠지만 11월 12월 됐는데 올해 정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계획은 그냥 세우라고 있는 거지 설계도 대로 지어지는 집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남 탓 자기 탓을 다 하지만 결국 이제 자기 잘못이 있죠. 계획을 너무 원대하게 세웠다거나 능력에 맞지 않게 아니면 너무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했다거나 계획의 대부분이 이제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는 계획을 세웠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주식 같은 거 잘 투자해 가지고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연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꼭 일기를 쓰거든요. 종이 공책에. 그냥 이렇게 타이핑이 아니라 네 네. 공책에 일기를 쓰는데 해마다 보면 늘 연말에 갈수록 막 비참하고 좌절하고 우리 왜 이럴 수가 있어 빨리 지나가라고 막 난리 칠 때가 있고 어느 해인가는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해가 너무 좋아서. 네. 진짜 맛있는 케이크 있는데 자꾸자꾸 먹어 가지고 한 스푼밖에 안 남았네 정도로 너무 아쉽고 새로 주문하고 싶고 어게인 2021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잘못됐을 때가 뭐냐면 사실은 잘못된 요인 중에 하나는 과도한 기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만하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불평이 많을 때 일이 잘 안 돼요 . 내가 나에게 불평이 많을 때. 불평이 많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고 자꾸 자기를 들복거나 괴롭힐 때 약간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운이 나빴던 해 내가 뭔가 남들로부터 오해를 봤던 해 는 주변이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 했던 때라기보다 제가 저를 제대로 분별 하지 못하고 저한테 좀 확대했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행 하다고 느끼고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어. 소에 다시 나 소고기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지만 제가 괜찮았던 해라고 생각했던 때는 보면 제가 저한테 굉장히 친절했어요 잘 돼준 거죠. 괜찮아 또 실수했는데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다행이야 다행 . 잘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는 이런 시점에 뭔가 잘 풀리고 제가 관대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남한테 굉장히 감사하단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제 딸이 신사임당 채널 들어서 아주 열렬한 애독자 구독자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신사임당 나왔다 했더니 가문의 영광이라며 .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그런데 를 거기 다 박사 나오고 전문가 나오는데 저를 무시를 쳤으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어떤 인연이든 이럴 때 나와서 있고 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글쎄 뭔가 맥락이 있으니까 부르셨 겠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면 이달 올해의 마지막 운이 굉장히 기쁘 게 마무리된 운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를 하면 늘 감사하고 비록 저에게 엄마 주제에 왜 거기를 나가냐 고 모든 딸에게도 기꺼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각오를 하게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한번 흐름을 살펴보세요. 내가 꼭 나쁜 사람 사기꾼 악마 탓에 실패나 낭패를 했을까 회사에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 따돌린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비참해졌을까가 아니라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 보면 본성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인격교육을 잘 인성교육 못 받은 분도 있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을 정도는 남들에게 도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같지 않아도. 네. 자기에게 자기가 비관적이면 만만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양희은 올해 70이 되신 양희은 선생이나 이형자 씨도 지금 50이 됐지만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로 돌아가면 20대 본인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자신을 자신 이 너무 깔보고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제에 뭐가 되겠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남들은 함부로 대하기 많은 데서 분노를 느끼시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주제에 내 팔자에 라고 했다면 그걸 다 겪고 나니까 바라발리를 다 겪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우리 엄마 치매 그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쓸개 재고 수술 면 쓸개 없는 인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도 갑자기 천식 쇼크가 와서 세상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는데 말차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무렵이 제 인생 전체가 아니라 전에도 한 번 사임자 선생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점과 선으로 보면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긴 하나 그 당시 에는 1억의 큰 점이 제가 한 60쯤 살다 보니 예전에는 이 바위만 한 점이 이제는 성량할 정도 점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뭘 그걸 그렇게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여겼을까 .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이만해 보이던 거예요. 사실은 눈만 좀 떼면 이만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서 조금 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침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까 그 얘기랑도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나의 스폰서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 그렇죠. 최고의 스폰서죠 사실은. 왜 못하겠어 내가 생각을 했다 하다가 내가 뭐 그렇게 하면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맞는 것 같아요 . 사실 처음에 유튜브란 세상에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 너무 부러워하는 세상에. 구독자 수 볼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모르지만 능력이 있으신 거고 공감대를 형성 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정보도 주시고 중독성 도 있고. 우리가 문제를 관계의 문제는 특히 타인한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대하는 것 이거 내가 나를 대할 기회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만 질문을 스스로 에게 던지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도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게 나를 그렇게 꼭 낭패 만들 일인가 이게 내가 그만둬야 될 일인가를 싹 한 번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도 그렇게 화내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 없는 거죠. 제 남편이 지금도 집에서 담배를 피입니다. 제 남편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반신욕을 하면서 담배를 펴대서 문 열고 들어 막 확 숨이 막히죠. 짜증 나죠. 피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하죠. 그런데 하겠다 그래 끊을게 끊을게 라고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 저 사람이 담배를 펴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건강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그리고 제가 담배 피지 마라고 했을 때 제 몸에서 분비되는 그 나쁜 독소들을 꼭 투쟁 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벌을 내릴까 하다가 그래 담배는 피우되 목욕탕과 거실에서만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창을 열어놓고 저쪽에서 사람들 안 다니는 그쪽에 좀 피워라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짜증이 나죠. 화를 내지만 한 번만 물어봐요. 화를 내면 누가 손해지 저만 손해.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서도 이 사람한테 내가 꼭 짜증을 내고 무슨 맥락이 있겠지. 상사가 저를 야단 칠 때도 꼭 제 잘못보다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주식이 폭락했다거나 더 높은 상사한테 야단을 맞고 온 상태거든요. 부장인데 뭐 악평직원이 저를 괴롭혔을 때 보면 임원에 의해서 욕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드를 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꼭 내 탓인가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 남은 잘 못 바꿉니다. 저도 제가 잘 안 바뀌거든요. 바꾸고 어렵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던진 말 태도를 저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걸 하고요. 연말이면 이제 이제는 전 안 나오든데 항상 연말에 여성지 에서 이렇게 다음에 볼 운수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뭐라 그랬더라 이 신년 운세들 보는 그게 있었 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년월일을 보질 않고 홀터 보다가 제일 좋게 써 있는 귀인이 나타나니 뭐 꼬치 피리고 경사가 있으리 유독 그게 많은 걸 딱 잘라서 수첩에 붙여놓고 다녔었어요. 좋은 거를 네. 그게 약간 부적효과를 내더라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는데 그런 거 하나 바꾸면 어때 이렇게 밑도 내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엉터리였네 하면 되는 거죠. 잠깐이라도 저한테 약간 기쁨을 주는 것들을 참 많이 만들어요. 저는 저한테 늘 유리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나이 들어서 키웠어요. 저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이 시궁창인데 정신 승리하면 뭐하나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정신을 이 멘탈이 잡혀야지 이걸 치울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힘든데 이걸 치운 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시궁창도 어떤 시궁창이냐에 따라 상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미소가 나올까 의아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직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는 분도 사실은 시궁창들이 많죠. 내면의 시궁창들이 많은데 그런데 진흙에서 연꽃이 피거든요. 청정수에서는 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시궁창 에서 연꽃이 피겠지 정신 승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혼자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궁창 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뀌는 게 정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까지의 일기장 을 보니까 맨날 울면서 살았더라고 요. 그런데 정말 아닌 걸로 묻어둔 거죠. 이렇게 소울이라는 영화에 나오면 슬픔 비탄 이런 걸 막 묶어둔 것처럼 내가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 었구나라는 걸 알게 쓰면서 못 쓰겠다 그래놓고 제가 마치 노래방 가고 나 노래 안 부를게 하다가 마이크 잡고 스무고 부르는 선배처럼 너무 막 미치듯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근거지가 중년기도 갱년기도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금방 노년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갱년기 때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도 걔도 이제 청년이 되고 하니 거기 전쟁 끝나고 나면 평화가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 선택할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심각할 필요가 없다. 심각할 필요가 없다. 심각화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면 답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심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깊이를 안 하고 많이 말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네. 뻗쳐있으니까. 그런데 한 군녀에만 깊이 좀 들어간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생은 불행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게 기본인데 그 사이에 찾아오는 잠깐 잠깐의 즐거움을 찾는 게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도 저를 즐겁게 해 주고 저를 인정해 주고 저를 다독거려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연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힘든 일 너무 많이 겪고 지금도 어려운 일 투성이죠. 왜 똑같이 유튜브를 했는데 저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적을까요라고 생각하면 막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늘 저는 믿죠. 언젠가 푹 터질 기회가 틱핑 포인트가 나타날 거야 뭐라고 하면서 저는 기자님이랑 오늘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능동적 행복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올 거야라고 생각 하지 않고 내가 행복을 계획하는 거죠. 그날에 이런 스케줄을 잡고 이때 이렇게 하고 나는 그걸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나의 스폰서가 돼서 행복이 올 때를 스스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날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을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한 건 어떤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과 마음이 느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서 살았 거든요. 다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뭘 내가 괜히 아니면 뭐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되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사실 유튜브 잘 되고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운이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생각된 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나한테 가혹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이제라도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게 명품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가 아니고 저도 이거 사실 만 원짜리 거든요. 너무 고급져 보여요. 제가 만 원짜리 인품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입어서 이 색깔이 되게 어울리면 행복해하고 어울리는 색깔 잘 찾았네 그 정도 찾는 노력. 평화시장을 얼마나 돌아다녔지 몰라요. 초록색을 찾느라고. 잘했다 잘 골랐다 가성비 좋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저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간순간 자괴감도 들고 특히 60이 넘고 보면 죽음이 눈앞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들지만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을 잘 살면 그게 나한테 예의 다 알록달록하게 밋밋하지 않게 즐겁게 살아보자. 그러니까요. 저는 취향도 없고 진짜 무생무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는 쇼핑몰을 해도요. 잘 팔릴 걸 했어요. 제 취향으로 한 게 아니라 잘 팔릴 거 많이 팔리는 거 찾아서 왜냐하면 첫 번째 목적이 돈 버는 거였으니까 사실 유튜브도 첫 번째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취향이라기보다는 잘 될 거를 찾아서 그냥 그걸 과제 하듯이 하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시면 거기 신사임당의 취향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신사임당 초이스 신사임당 픽이라는 물건들이 모여질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추천합니다. 뭐 하나라도. 그러면 나도 살 거야 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100살까지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또 다른 모임을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렸네 . 마수회라고 있어요. 마수회요. 모임을 많이 하시네요 . 다 주말에 모임인데 마지막 수요일 이 문화예술의 날이에요. 그날은 전람회 이런 게 공짜가 되게 많아요.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예매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직이 쟁쟁한 아줌마들이 모여서 마지막 수요일마다 네. 피카소전도 가고 공예박물관도 가고 양평에 있는 무슨 갤러리도 가고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가기 전에 이번에 마수회에서 볼 행사 전시회는 이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또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분들하고 가서 그림에 대한 안목 사진은 안 더라 소유는 안 해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자수 도 모임도 있고요. 인형 만들기 모임도 있어서 제가 인형을 만들어요. 손자 주려고 오가닉 천으로 만든 이런 애차기념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10년 만에 박음주에 바느질을 하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취향이 난 취향이 없는데 남들이 저더러 취향이 낮다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생겼습니다. B급 C급 다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저희를 규정을 하겠어요 . 당신 취향이 B급이야라고 그건 웃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취향에 대한 이야기 까지 오늘 진짜 빼놓을 것 없이 너무 다 좋은 이야기 해 주셔서 잘 물어봐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이요. 단두대회 선입장으로 .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제발 나이 좀 밝히지 말고 너 할머니 됐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한 세상 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나이까지 무사히 정년퇴직을 했 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순착을 해서 활발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대 40대에 비교해서 식욕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서 별아별 걸 다 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도 다 보고 게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민에 친몰해진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60대에도 그렇게 히히 낙낙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평화를 찾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인생은 정답은 없어요. 자기만 답이 있을 뿐이고 제발 인생은 선행학습 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0대는 30대답게 치열하게 사시는 게 필요 하고 40대는 갱년기니까 굉장히 갈등 느끼시는 게 당연하고 50대부터 질병이 오는 건 좀 겪어내시 고 그 나이에 딱 맞게 해야지 30대 왜 60 이후의 삶을 고민하십니까 . 저축 같은 걸 해두실 필요가 있고 60대 빈곤 노인에 안 드시려면 투자 재테크도 하셔야겠지만 근데 그때 70이 되어서야 가능한 정신적 안정감을 왜 30대부터 누리시려면 재미없잖아요. 놀이터에서 놀 나이가 있고 클럽에서 놀 나이가 따로 있는데 왜 놀이터에서 놀아야 될 아이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벌써 할 수 이건 아니어서 인생은 그냥 나이답게 비 올 때는 비 맞고 햇빛 비치면 무지개 보고 이 순간들만 즐기시면 되는 걸 어떤 늘 해설만 받으려고 안 하시는 것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맞어.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애초에 없는 것 찾으려니까 힘든 거고. 그렇죠. 가끔 80대인데 너무 멋진 분들이 있긴 해요. 멋진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담는 게 아니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실버 골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쯔타야라는 서점이 일본에 있잖아요 . 근데 그 서점에서 타겟으로 하는 층이 이렇게 취향을 갖고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다 60 70대 어르신들 음발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규정 했냐면 프리미엄 에이지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에이지. 네. 소고기는 아니지만 툭불 프리미엄. 그러니까 잘 나이 들어간 분들이 딱 거기서 음반을 듣거나 책을 고른 모습을 보고 젊은 층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취향을 갖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들수록 좀 프리미엄 해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에이징 해보시기를 숙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유 안 돼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